슬뿌린 흐흡 흐흐흑 흠 나 나타났다 경석! 철회 위신! 흑흑흑 아이씨 돌았나 증시모차려 united 진영 야 천영 거기서 니가 기침을 왜 해 아 여기 혼자 무섭 단말이야 아 그러니까 무서운데 기침을 왜 하냐 도라하네 근데 야 빨리 가 아 10분뒤 방송이야 빨리 빨리 달란 것 같겈떠 빨리 와 자, 촬영 잘해라. 자, 이제 간다. 자. 레디, 액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귀염둥이 BJ 양반 팀!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키면 어디든지 간다! 그, 오늘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딨냐면요. 자, 대한민국의 5대 폐가 중에 그, 남방원! 보이십니까? 그니까 여가, 거기입니다. 바로, 경성제국종합병원. 경성제국종합병원. 별풍선 좀 보내주세요. 내가, 내가 이래까지 돈 벌어야 됩니다. 집에 앗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가라하니까 내가 진작 갑니다. 떨린다, 떨린다. 자, 진작 갑니다. 엄마, 이게 뭐야? 경성제국시대 그, 전학이네?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가기 힘들어. 야, 카메라 와. 빨리 와야지, 와. 야, 카메라 와. 빨리 와야지, 와. 잘생겼네. 뭘, 뭘 또 볼 수 있을까? 아, 선생님 무슨 순간. 약이랑, 약이랑 지켜주셨네요. 약국이랑, 약국이랑 봅니다. 아, 자꾸. 내가 무슨 자꾸 약을 판다고 그래요. 진짜. 블랙스완님, 내가 경고합니다. 한번만 더 주작 그런 소리 하면, 나 당퇴시킬거에요. 자, 여러분. 자, 빨리 별풍선 쏴주시고, 말투에서 잡아봅시다. 갑니다. 카메라. 카메라, 빨리 와. 빨리 와. 여러분들. 이, 늦게 지시, 침입니까? 지금까지는 샤오래를 타릅니다. 여기는, 주야, 아미타불, 반성보속, 천재신명님. 아, 따가워. 천재신명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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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인체 해부 모양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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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인체 모양이 있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죠. 제가 제일 무서울 때, 여러분들한테, 핑리 좀, 보여주기로. 바로 지금입니다. 셋, 둘, 하나, 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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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마 저게 얼마짜리인데 이씨 아 좋댔다 좋댔어 그래도 다행이다 잘 나오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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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하고 자빠진 애 돌대가리 같은게 저저 야 내가 복도에서 대기하라 그랬잖아 내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